이름이 뭐니? 맞을다 아빠 때문에 슬프겠다 누군가가 아빠를 죽이지 않았으면 언젠가 제가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엄마는 다행히 친엄마 아니에요 언니는 살 빼는 일밖에 몰랐어요 달론 아지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친언니도 아니었어요 이복이었거든요 꼴도 보기 싫었죠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배웠네 동생까지 죽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네 살짜리 애를 얼마나 착했다고요 맨날 내 옆에 곱 붙어 다녔어요 걔 날 엄마같이 여겼어요 그 여자는 꼭 돼지 같았어요 돼지를 너무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마 사람보다 훨씬 나은 점도 많아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집 부엌 낀 돼지가 한 마리 있거든 그래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인제하는 걸